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더불어 공산당 민주당이 발칵 뒤집어졌지요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만장일치로 기가가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의 역풍 또한 법조계가 열받은 민주당이 막장 카드를 꺼내드렸다라며 하다하다 민주당이 헌법재판소 법을 개정하겠다라는 이 민주당의 한심스러움을 법조계가 발칵 뒤집어엎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탄핵 심판 청구를 만장일치로 기가가면서 다수위원회 다수의석의 힘으로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출을 밀어 붙였던 더불어 민주당이 지금 역풍을 쳐맞고 있습니다 당장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습관적 탄핵병에 걸렸다라며 반드시 죄값을 치루어야 한다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하다하다 막장 카드까지 꺼내드렸다라며 민주당의 강성위원이 헌법재판소 법을 개정하겠다라는 이 막장 카드의 본질이 무엇이겠나라며 법조계가 민주당을 강하게 송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소 법을 개정하겠다라는 그 위원이 누구인지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이 사태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9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를 일으킨 책임을 묻겠다라며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제출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 2월 8일 통과한 지 167일 만입니다 여당은 특히 민주당이 초래한 재난 컨트롤타워 공백 사태가 수혜를 키웠다라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은 반 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를 해체시키고 그로 인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줘야 할 것이다 라며 호통받는 이들의 분노를 겸여히 증폭시켜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뒷골목 정치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고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혜 피해와 같은 재해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라며 민주당의 의의의 폭주 피해는 또다시 국민에게 돌아갔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현재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지요 박광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충남 부여 일대 수혜 복구 지원을 나간 현장에서 소식을 듣고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라면서도 파면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모든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다는 게 헌재 결정문에 나와 있고 국민의 일반적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은 사라졌고 재난 대응 실패 책임을 물을 수 없게 했다라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의 한 중진위원은 이상민 장관 탄핵을 주도한 사람들과 지도부가 책임을 줘야 한다라며 탄핵에 맞들여서 툭하면 장관을 탄핵하자는 목소리가 줄어들지 않겠나라며 민주당의 중진위원들이 지금 민주당 내부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 강경판은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상민 탄핵 태스크포스 단장인 진선미 위원은 이날 오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헌법재판서의 판결은 국가가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지 않은 소위 각자 도생의 시대임을 증명한 것이라며 다시 한번 이상민 장관의 자진사태를 촉구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서 원내대표로 탄핵 소출을 이끌었던 박홍군인은 헌법재판서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피 맺힌 절규를 제대로 듣기나 한 것이냐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 더 황당한 것은 이제부터죠 헌법재판서법 개정도 민주당 위원은 거론을 했습니다 민주당 철옹에 소속 김승원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법 위반에 대해 더 풍부한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탄핵 심판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탄핵과 형사 절차를 별개로 규정해 수사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가 직접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1월 이상민 장관을 무혐의 처리한 상태여서 당 내에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강성파 철옹에 소속의 김승원 민주당 그것도 법률위원장이 헌법재판서법 개정을 거론한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한마디로 막장 카드 있을 수 없는 발언 이러한 상황에 대해 법조계가 왜 민주당을 박살내겠습니까 헌법재판서법 개정을 거론한 민주당의 저 더러운 민낯 헌정사 최초의 국무위원 탄핵 시도가 무위로 돌아가면서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이 폭풍이 만만치가 않을 거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백지와 논란을 둘러싸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하던 민주당의 공세는 한풀 꺾이게 됐습니다 직무 정지에서 풀려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열릴 예정이던 충북 오성궁평 2지하차도 침수사고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 이상민 장관이 직접 출석해 민주당과 맞붙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한 친윤계 의원은 전국적 지명도가 낮았던 이상민 장관이 마녀 사냥식 핍박을 받으며 내년 총선에 출마해도 될 정도의 인지도를 갖게 됐다며 민주당이 스타 하나를 키워준 셈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우리는 반드시 더불어 공산당 민주당을 침몰시켜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열공